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미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나와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미나가 칠두군생이구요 너무너무 이쁘죠 오늘 어떻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출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쉬다가 출근하면 엄청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오늘 프리미가 준비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리미가 준비한 아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2부를 나눠서 영상이 올라가니까 끝까지 풀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가 소개할 첫번째 아이는 레드스피니에요 레드스피니라는 아이고 이 친구는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 7.5분에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4천원 입니다 이 친구는 입장이 반듯하게 생긴 독일 샴페인 이에요 이 친구 독일 샴페인 몇번 계속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가운데가 물이 든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쁜아이 독일 샴페인 5천원 이에요 이 친구는 애플립스에요 애플립스 지금 7.5분에서 꽉 차서 넘쳐나는 아이구요 이 친구가 만원에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 친구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거의 레드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요 이 친구도 물이 들면 엄청 이쁜아이구요 이 친구도 사진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매직젠 골드 철화에요 매직젠 골드 철화 7.5분에 있는 쪼꼼이구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멕시코 미니마에요 멕시코 미니마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둘레둘레 들고 있는 아이 멕시코 미니마 4천원 이에요 이 친구는 런필이에요 런필 이렇게 7.5분에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5천원 입니다 이 친구는 러우에요 러우 군생이구요 이 친구 4천원 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이 친구는 러우 변이 금 이에요 러우 변이 금 이렇게 입장이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유아이는 이렇게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러우 변이 금 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폭이 거의 12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이 친구 1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13cm 화분에 있는 라비앙 로즈 라는 친구에요 라비앙 로즈 이 친구가 여기 자구도 달고 있구요 라비앙 로즈 얼큰 이에요 이 친구 2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퍼플 샴페인 이에요 지금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엄청 얼큰 인게 느껴지시죠 이 친구도 거의 폭이 13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얼큰 퍼플 샴페인 얼큰 이 친구 18,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그란 슈즈에요 그란 슈즈 제가 앞전에 한 5도 6도 군생을 올렸는데요 이 친구는 3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2만원 이에요 그란 슈즈 라는 친구에요 이 친구도 거의 13cm 화분에서 넘쳐나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미나 7도 군생 이에요 미나 7도 군생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이 친구 레티지아 금 이에요 레티지아 금 이 친구 5,000원 이에요 이렇게 외두에요 레티지아 금 입니다 이 친구는 올리비아구요 올리비아 오두 군생 이구요 이 친구 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뉴 샤를로즈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3도에 이쪽도 3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6도 군생 이에요 뉴 샤를로즈 이 친구 만원 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또 아 이 친구가 이쁜 오렌지 핏으로 참 무리드는 아이 인데요 지금 5도 군생 이거든요 이 친구 s 오렌지 sp 로 이렇게 올릴게요 이 친구 8,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연봉 오두 군생 이에요 이 친구 4,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트윙클스타라는 친구에요 트윙클스타 지금 거의 6도 군생 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트윙클스타라는 친구에요 이 친구는 마리나구요 마리나 오두 군생 이구요 이 친구 4,000원 입니다 이 친구 매직쟁 골드 구요 매직쟁 골드 이 친구 6,000원 이에요 이 친구를 제가 앞전에 외도를 8,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 2도 군생 이구요 12,000원 입니다 네 온라이트 에요 이 친구도 오렌지 파스텔 톤으로 무리드는 아이구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시면 털이 포시포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예요 키르 히네아 라는 친구 이 친구 7.5분에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단가가 좀 있는 아이구요 사과꽃 이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이렇게 손톱이 핑크색으로 올라와서 이쁜 아이 사갖고 이 친구 8,000원 이에요 이 친구 휴밀리스구요 휴밀리스 7.5분에 있는 외두구요 이 친구 4,000원 이에요 색감이 너무 이쁜 몽블랑이 또 왔습니다 몽블랑 이두 군생 이구요 이 친구 1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트럼펫 바이소리 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있는데 잘 생각나지 않는 아이 이 친구 3,000원 이에요 지금 레몬 루즈 금 이에요 레몬 루즈 금 지금 7.5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좀 큰 아이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 샤프테에요 샤프테 삼두 군생 이구요 지금 10cm 아분에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12,000원 입니다 이 친구 펜타곤 이라는 친구인데요 펜타곤 이렇게 이 친구도 오렌지 빛으로 뿌리들면서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뿌리드는 아이 지금 삼두 군생 이구요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능견 이에요 능견 이 친구 3,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언성 이라는 친구인데요 입장이 더 통통해지면 귀여운 아이 이 친구 3,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포크엔젤 금 인데요 이 포크엔젤 금은 제가 봄 가을로 이렇게 많이 팔았던 아이 인데요 이 친구가 물이 들고 더 통통해지면 귀여운 아이 포크엔젤 금 이에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파이어렌시아 라는 친구에요 파이어렌시아 지금 거의 8두 군생 이구요 이 친구도 지금 2만원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 파이어렌시아 이 친구 2만원 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샴페이 6두 군생 이에요 이 친구 18,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조그마지만 이렇게 머리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 거의 11두 정도 되는 네티지어에요 이 친구 4,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프랭크 에요 프랭크 2도 군생 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거의 7,500원 에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도 입장이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쁜 아이 칼라 라는 친구에요 칼라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레드밀 이라는 친구인데요 레드밀 6도 군생 이구요 지금 7,500원 에 있는 아이 레드밀 이 친구 6,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실루엣 이에요 실루엣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호주 마리아 에요 호주 마리아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약간 물이 들었죠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블루 오션 이에요 블루 오션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cm 가 넘는 화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7,500원 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제스타 에요 제스타 지금 6도 군생이 여기까지 보면 7도 군생 이네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진한 자주 핏으로 부리들면 이쁜 아이죠 제스타 이 친구 5,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귀여운 할로윈 철화 에요 할로윈 철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그란 슈즈 이두 군생 이에요 그란 슈즈 이두 군생 이 친구 1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담설 금 이에요 담설 금도 핑크색으로 부리들면 이쁜 아이구요 정말 이 친구는 거의 핑크라기보다 핑크 살구빛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리들면 이쁜 아이 10,000원 입니다 지금 삼두 군생이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도 이제 점점 이뻐지고 있는 아이 엔젤스 엔젤링 철화 에요 엔젤링 철화 이 친구 여기 철화가 여기 있구요 이렇게 쌩얼이 있는 아이 엔젤링 철화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멍 들듯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 25,000원 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거의 하부는 거의 10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거의 12cm 정도 되는 아이고 이게 엔젤링 폭은 거의 14cm 정도 되는 아인데요 이정도 크기면은 지금 3,4만원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 인데요 저희 집이 이렇게 조금 저렴한거 아시죠 엔젤링 이 친구 25,000원 이에요 손톱이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 샤이키 라는 친구의 샤이키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플론 이에요 플론 이 친구도 이제 골드 빛의 기 손톱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친구 플론 이란 친구 이 친구 8,000원 이에요 이 친구도 거의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도 세스티나 에요 세스티나 이 친구는 핑크 빛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세스티나 14,000원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 인데요 저희 집에서 지금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퍼플색이 매력적인 아이구요 지금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퍼플슈가 라는 친구의 퍼플슈가 이 친구 4도 군생이구요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 지금 5도 군생이구요 이렇게 요기 요거까지 하면은 거의 지금 6도 군생이에요 6도 군생 해피데이 8,000원 입니다 이 친구 짱짱하게 지금 이렇게 굳혀진 아이 에케문스톤 이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에케문스톤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그레이 폭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손톱 위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매력적인 아이 환협 그레이 폭스에요 환협 그레이 폭스 지금 4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1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TM 이에요 TM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이 친구 10,000원 입니다 이 사이즈는 거의 6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퍼플 딜라이트에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는 아이고 목대구요 군생이구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아란타에요 아란타 이렇게 굳혀진 모습이구요 이 친구도 이렇게 살고 핏으로 뿌리드는 아이 4도 군생 이 친구 4,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아티에요 아티 5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손톱에 물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 인데요 지금 라인도 약간 빨개졌죠 이렇게 앙블리라는 친구구요 앙블리 3도 군생 이 친구 18,000원 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요키 라인이 핑크색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이 신데렐라 라는 친구의 신데렐라 삼도 군생이구요 4,000원 이에요 이 친구 크리스마스 교배 중 인데요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손톱이 이쁜 아이 그리고 엄청 얼큰 이에요 이 친구도 13cm 화분에서 넘쳐나는 아이구요 이 친구 12,000원 입니다 지금 로네반스에요 로네반스 이렇게 지금 약간 살짝 무리 들었죠 로네반스 2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펜타드럼 이란 친구에요 펜타드럼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3,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아르케인 이에요 아르케인 3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신품종이구요 문나이트라는 친구에요 문나이트 제가 앞전 영상에서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문나이트라는 친구에요 이 친구는 아이시 그린 2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로빈이에요 로빈 지금 거의 구두 군생이구요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이 친구 로빈이 이렇게 가운데 핑크색으로 무리 드는 아이예요 로빈 8,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입장 라인이 무리 들어서 이쁜 아이 폴샤이 라는 친구구요 폴샤이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핑크색으로 무리 올라오나이 깨비라는 친구에요 깨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6,000원 이에요 이 친구 마커스 금이에요 마커스 금 지금 7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이 되게 잘 들었죠 마커스 금이에요 이 친구 아르제에요 아르제 지금 거의 5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이 친구가 미인 종류도 아니고 몬스톤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자구를 밑에 달고 있는 아이예요 지금 자구를 거의 7개 달고 있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 라인이 매력적인 아이 엘크 레코라는 친구에요 엘크 레코 이 친구 5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1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베넷 금이에요 베넷 금 지금 사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25,000원 입니다 베넷 금은 이렇게 진한 자주 핏으로 이렇게 입장이 다 이렇게 두르는 아이 베넷 금 이라는 친구에요 이 친구 2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애플 퀸이 있고 애플 킹이 있다 했잖아요 이 친구는 애플 퀸 이에요 애플 퀸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친구가 물이 이쁘게 들면 이쁜 아이 물이 들어서 안 이쁜 친구가 없죠 이 친구도 이제 물이 들면 매력적인 아이 12,000원 입니다 애플 퀸 이에요 이 친구는 레드 탑 이라는 친구의 레드 탑 외두구요 7.5분이 있는 아이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 지금 집시금 인데요 집시금 지금 5도 군생이에요 집시금 이 친구 만원 입니다 이 친구 길바 철하 또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얼도 있구요 길바 철하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나나 호쿠민이에요 나나 호쿠민이 지금 6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물이 들면 거의 꽃댓목이랑 거의 흡수한 친구인데요 재규어라는 친구에요 재규어 꽃댓목 아니구요 재규어라는 친구 이 친구는 이렇게 입장이 조금 짧게 크는 아이구요 이렇게 물든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재규어라는 친구구요 거의 꽃댓목이랑 책감이 이 친구가 더 좀 투명한 것 같아요 재규어 이 친구 8,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물든 모습을 한번 뛰어들어 볼게요 이 친구는 피치골드라는 친구 피치골도 지금 7.5분에서 넘쳐나는 아이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 로렌 지금 5도 군생이구요 로렌이 지금 이 친구도 거의 손톱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기불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 로렌 6,000원이에요 5도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드라큘라 라는 친구의 드라큘라 지금 이렇게 살짝 물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 인데요 지금 외도에 이렇게 7.5분의 외도 정도 사이즈에 거의 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 인데요 이 친구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루돌프에요 루돌프 이렇게 쪼꼬미 사이즈구요 이 친구 4,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오마이걸 이라는 친구에요 오마이걸 이 자주 핏으로 물이 들면 이쁜아이 오마이걸 이 친구 2두라서 지금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오리연너라는 친구에요 오리연너 7.5분에 있는 아이구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치살송이에요 치살송 이 친구는 이렇게 입장이 조금 넓은 치살송 이 친구가 치살송 3,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6도 군생이구요 블루피코키 라는 친구에요 블루피코키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월둘이구요 외두구요 지금 얼큰이에요 얼굴이 얼큰 이 친구 4,000원 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4도 군생이구요 핑크 프리티에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친구는 크림티인데요 크림티 2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5,000원 입니다 이 크림티에요 이 친구도 이렇게 라인이 핑크색으로 부리는 아이 워시원 이라는 친구에요 워시원 이 친구 3,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요렇게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부리들면 이쁜 아이 줄리아에요 줄리아 이 친구 3,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거의 좀 흑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아이는 메탈리카 금 이라는 친구에요 메탈리카 금 이렇게 금도 이렇게 잘 들었구요 거의 이 사이즈면 거의 2,000원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 이 친구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메탈리카 금이에요 거의 15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두 정도 되는 입전이에요 입전 이 군생이구요 이 친구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골든 글로우 금 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자구가 또 나오고 있는 아이 골든 글로우 금 이 친구 만 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퍼플 딜라이트 6두 인데요 이 친구는 7도네요 7도 이 친구는 합식인 것 같구요 이 친구 6,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카시오 적금 이에요 카시오 적금 이 친구 2,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입장이 더 매력적인 아이 카시오 적금 거의 소품 아니구요 중품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2,000원 이에요 이 친구는 쪼꼬미 라일락 이에요 쪼꼬미 라일락 이에요 쪼꼬미 라일락 이 친구 3,000원 입니다 이 친구는 고수티 인데요 고수티 이렇게 지금 아가들이 파갈바그 타고 있는 아이 그런데 이렇게 철화에서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에요 이렇게 바글바글 나왔어요 이렇게 이쪽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철화를 철화목대를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자굴 바글바글 달고 나온 아이 고수티 이 친구 13,000원 입니다 이 친구가 거의 가로 세로 거의 20cm 가 넘어요 여기 커팅 자국이 있어서 13,000원 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상악 이란 친구에요 상악 이렇게 자구를 밑에 6개 정도 달고 있는 아이 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얼큰이 얼굴이 있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상악 이 친구 15,000원 입니다 이 상악 이란 친구에요 이 친구는 황홀한 연꽃 백금 이에요 이 친구 백금은 거의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와서 이쁜 아이 황홀한 연꽃 백금 이 친구 10,0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연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큰이 얼굴 두 개를 달고 있는 아이 고요 이 친구 거의 폭이 12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친구 7,000원 입니다 얼큰이 수연 이구요 이 친구는 사두 군생이구요 이 친구 얼큰이 얼굴이 얼큰한 수연 이 친구도 중품 정도 되는 아이고 이 친구도 만원 입니다 이 친구는 바글바글 얼굴을 달고 있는 아이 수연이 이 친구 2만원 이에요 이 아이 거의 중품 사이즈에요 이렇게 얼굴을 많이 달고 있는 수연 이 친구 2만원 입니다 시간 준비한 아이 1부가 끝났구요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